지금 원표시랑 그리고 밑에 원표시랑 똑같죠? 똑같은 곳이지. 다른 곳이 아니지. 위처 센스를 이용해서 언덕 아래로 이어지는 길을 찾자. 아 설마 이거 그건가. 여기로 가보자. 스킬 포인트야. 감사합니다. 여긴가? 아 여기구만. 와 존나. 존나 치사하게 났다. 아니 옷표시를 저 앞에 해놓고 정작 완전 다른 곳이야. 와우 진짜 너무하네. 네? 오미. 오미. 점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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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반이 되요 끝났는데요 담임 뭡니까 레벨이 높다 내가 레벨이 높아서 쉽네요 끝났나요 뭔가 주는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자 오? 아니 여기까지 오시다니 감사합니다 노력하지 않은 자 얻는게 없군 영원히 나무를 지배하고 있었어 당신은 모르는 편이 났어 버퍼라고요? 난 악력을 제거했어 그녀의 삶을 잃은게 보셨을 잃은게 되었고 그녀의 삶을 잃은게 되었고 그래서 그녀의 삶은? 그녀의 삶은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 그녀의 삶은, 그녀의 삶은, 그녀의 삶은 음, 풀렸나요, 오케이 자녀, 얘네 뭐야 크아 에? 귀때기를 우와 대가래 대가 버퍼 풀렸답니다 버퍼링이 풀렸답니다 와, 아프지도 않냐 예, 괜찮다고 하네요 왜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뭡니까 뭡니까 아니, 설마 너희들이 새 여인들? 하하하하하 아, 얘네들이 새 마녀야 정말 웃기네 아니, 이 귀는 그거 아닙니까 디아블로 디아블로에서 PVP에서 이기면 귀때기를 얹는다 와, 싸우면 내가 지겠다 야, 싸우면 내가 진다 하하하하 정말 세 보인다 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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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플리즈 아아 까가멜 뭐라 까가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원과 함께 자카로를 전화할 것이다 전선은 희생을 말해야 한 것이다 정렬 전, 마크 맞을봐. 은아 이, 크로즈 버츠의 아아 그녀 여인의 vost añadimos 불가하다는 가게 그 땅에istic해 그 땅에 그 땅에 그념의 씨앗이 이 땅에 영향으로DA가 그 땅에 누가봐도 아유하자던데 손 뭡니까? 배떼기에 흰머리 사내야 내가 찾고 있는 여자에 대해 말해 지금 당장 마우시 블롬드 그가 뭐죠? 신혜의 래요 terrified exhausted she could really stun the poor thing we cared for her as best we could like she was our own daughter wasted affection she proved a very naughty girl I don't know Mrs. Jeebus stubborn and selfish 할머니 쓸때는 얘기나 하지말고 어딨어 그니까 어딨어 지금 그녀는 어딨지 믿지 않나 그녀는 항상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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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카 마사카 태사? okay 오 태사 그녀의 생명을 그녀의 생명을 모르면서 그녀의 רע 아메이사 그녀의 그녀의 그 후에 청약 그녀의 일부 알 US 그녀의 아메이사 그녀의 멀어 함 다음 팟 방송중이 아니라고 뜬다고요? 새로 고침해보세요 안돼 끌려갔어 도살당한다 임신 ㅋㅋㅋㅋ 임신한건가?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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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 도망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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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게로 런 좋았어 좋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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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 어 뭐야 갑자기 뭐야 야 왜이렇게 시끄러 싸워야돼 싸워야됩니까? 안싸워도돼 안싸워도돼 그냥 갑니다 아 블리치 이게 바로 그거다 속보 됐냐 하하 와일드헌트야 와 야 존나 무섭다 걸리면 안 돼 얼마 뒤 아 아 이 여자도 도망자 찐나 도망자 이 비환 게스트 완료 으으으으으으으음 눈에 눈에 뭐야 저거 팔이니까? 아.. 이 일을 모면할 생각은 하지마 그래 용서할 수 없다 이봐 못하면 여기서 싸울 수도 있어 얼마든 이겨주지 아으 꺼져라 다시는 보지 말자 우리 남자에게 안나에 대해 알아낸 것을 말해주자 어쨌든 알아냈으니까 이제 가자 끝났어 여기는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어디였죠? 이거는 미리 확인을 해야돼 이렇게 퀘스트랑 마주 보고 예 보고 있는 방향을 쭉 가면 돼 이렇게 하면 얼레? 여기 빠른 여행 아 이게 찾기가 힘들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간편하네 죽이고 가는 붕괴 아으 좀 팝시다 이제 파라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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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비와도 굳건이 대단하다 시끄러 노노노 상점에 돈이 거덜나고 있다 상점에 돈이 거덜나고 있다 이게 문젠데 너무 많아 아 좀 만들까 그래 만드는게 좋겠다 폭탄 폭탄은 많이 만들자 강화한 폭탄 오 좋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꽉 찼어 젠장 이건 뭐죠 독성을 0으로 만들고 다른 포션의 효과가 사라진다 이런 것도 하나씩 만들자 이미 소유하고 이게 한번밖에 안 만들어져 제길 그렇다면 이거밖에 없지 아 잠시 잠시 아 늑대인간 변인제 날라갔어 흫 이치 오 아 이걸로 3개를 모아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이것도 마찬가지야 헉 체력 100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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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있었다니 몰랐네 없음 잘 도움이 끝 으 어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아 여기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거 전부 다 팔아버려 무게가 너무 아깝다 상전 주인 돈 1됐어 마을 공유되는 인맨상자에요 그런거 없는데 있다고 해도 지금은 없습니다 나중에 생기나? 모르겠네 안나가 그 남작에 살아있는 딸 안나의 딸은 죽었죠? 아까전에 고치자 고치자 고치는 비용이 진짜 너무한다 아 이러니까 돈이 잘 안모이지 거덜렀잖아 이 자식아 부족해 음 음 음 음 음 음 순간히도 없나, 오는게 왜이렇게 귀찮아 부인이 계신것을 알고있습니다. 알아냈어. 드디어 랏다 랏다 알았다 그녀는 크룩백 복, 음식을 많이 받는 곳, 그리고 자신을 많이 지닌다. 그녀는 가장 가장 좋아하는 욕먹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공격을 받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그지 알았다, 그리고 저게 알았다. 그것은 더 이상 힘들 것 같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안되겠다, 도저히 무리다. 그때 쓰겠습니다 제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 음, 잘 말했어 제 정신이 아니야 제 정신이 아니야 엘리언터가 봉사한다고요? 헐 무슨 말이야? 음,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 일에서 빠지겠다 얼마나 위험하길래 어쨌든 약속을 지켜 아니, 이 자식이 얘 뭔가 이상한데 아, 또 변상이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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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헐 제이금이다 아, 뭐야 어우, 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우, 와우, 중독걸렸어 와우, 와우, 중독걸렸어 아, 맞으면서 해야 돼 맞으면서 해야 돼 맞으면서 아, 그래, 얘? 존나 자주 온다 진짜 드래곤은 없나요? 싸이 싸이 워라, 천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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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잘 가지게 에? 탑 정상으로 가서 남자를 구해내자 빌어먹을 어디로 가자 여기 아 잠시만 아 스킵했어 아 모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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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해가지고 짜증나네 스페스 갈기다가 빛을 갚은거에요 항상 고정한 곳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떠나가야 합니다. 외도를 제거하고 싶어요. 외도를 흘러가. 제가 지구한 지구의 힘을 사용하여. 물론이 내 눈에 맞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외도를 흘러가. 외도를 흘러가. 나는 여러분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모든 분들을 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없을 것입니다. 음 어떻게 구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노비그라드로 가겠습니다 dom tablespoon 닫니 닫니 running put if you could spit it out I want to go get Anna free her bring it back I don't believe she is there willingly must've not heard me any Journey into the swamp is suicide I heard you which is why I could use your ride I've no more Tales of Ciri to have 아주 후한 보상을 주겠네 절 납득시켰군요. 가겠습니다. 아주 후한 보상 돈을 더 준다면야 뭐 에? 뭐야 왔다 얘 뭐죠? 저건 뭡니까? 우우마? 괴물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내 눈에는 괴물인데 괴물이구만 아 야 좀 듣지 않으면 안됩니까 아 아 재미있는故지요. 어떻게? 제가 다시 한 번에 참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참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날에 참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한 번에 참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역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스케llager의 소중한 편입니다. 혼란을 잡았으면 좋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뭘 의미하는 게 없을까 싶었고, 그 뒷부분에 대해 보여줬고, 그 뒷부분이 보다, 내가 볼 수가 없을까 싶었을까 싶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노려놓을 수 있는 것을 더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배인의 소중한 정리를 가르치고, 자, 내가 매우 잘 안했을까 싶었고, 어떻게 할까 싶었을까 싶었을까 싶었습니다. 이게... 위쳐 3가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고 그래 목소리가 내가 찾는다면 더할 낙위가 없지 됐어 됐어 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병사는 같이 안가? 혼자가 혼자가 두뇌인가? 저장하고 아 뭐야? 왜 흔들리죠 이거? 뭐지? 왜 흔들리지? 됐나? 스켈리게로 가는 배를 찾자 배요? 일단 배를 찾기 전에 까먹기 회때 여기를 먼저 가야돼 나의 에마 갑시다 어디였지? 이쪽인가? 여기 가기 전에 강화부터 지금 무기가 70일 이 정도면 쓸만해 저 정도면 뭐 재료는 이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재료는 안 먹고 지금까지 전부 다 닥치는 대로 다 쓸어 모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먹지 않겠습니다 무게가 모질라 그치 멈추지 말고 가세요 이 마라 어디죠? 뭐가 이렇게 넓어? 그치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곳 님? 없어 없어 완전히 여기서 여기서 가야돼 여기서 여수형 나무 여수형 나무 여수형 나무 오줌이다 그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 물음표 물음표 하면서 근처 가면서 보이는 물음표는 하죠 아 또 비오네 여기? 여기? 고음팜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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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오우 막 개짱이다 르 르 이런거 먹읍시다 이런거 먹고 이런거 먹지말고 좋아 나무요 한개 더 있었는데 아 잠시만 잠시만 나 뭐하니 저거는 먹어야지 다른건 안먹어도 이거 여긴 또 어디야 들어가도 되는곳인가 아 이런거 먹지마 기름 기름 기름은 필요해 오우 잠시만요 님 님 쿠엔 쿠엔 대사 5번 이었죠 이그니가 5번 이었죠 5번 이었죠 5번 이었죠 6번 이었죠 5번 이었죠 5번 이었요 5번 이었요 인상디가 아니야 다른 건 뭐 없는 것 같은데 없죠? 나갑시다 아이 뭐 별거 없네 괜히 왔잖아 어디가 나가는 곳이야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좋아 와우 뭐지? 너 뭐야 인마 안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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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재지기 아 석궁이 안돼 멍청한 놈이 말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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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뺏었어 이럴수가 앞으로 너는 나의 말이다 너는 샤를롯트 제2호 야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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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좋게 막으면 돼 쏴봐 좋아쌈 좋아쌈 오우 화살 화살 타이밍이 쩔어야 돼 오 방금 전에 아 내꺼보다 별로다 이것도 별로야 야 우리 열쇠 얻었어 이럴수가 내가 구해줄게 상인 어리나 쥐다 아무것도 아니네 쩝 이제 이쪽으로 아 아까 그 말이 더 좋은데 색깔이 흰색이었는데 더러운 놈이네 네 보수를 안줍니다 아무것도 안줘 아냐아냐 길이 멈춰 멈춰 뭡니까 여기 설마 피난자 믿기시오 위쳐나가십니다 뭔일입니까 여기 아 루젠님 어서오세요 못보고 있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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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을 못봤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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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채팅창이랑 아프리카 채팅창이랑 동시에 본다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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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죠 거기 맞죠 하하하하하 하하 잠시만요 죄송 우린 편하고 가야지 점프해 점프해 이 정도는 괜찮잖아 레벨 18이야 이길 수 있을까 드디어 내 상대가 왔다 일단 저장 저장 레벨이 지금 내가 14인데 컨트롤러 극복해보자 드디어 내 상대가 저장 아 밑으로 들어간다 저글링이야 덤비는 덤비고 말는 말고 아 아깝다 한 번에 죽일 수 있었는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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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